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들아 아 같이 붙이면 싸움 돼 누가 여기? 여기 앉으라고 그래 엄마 안 오시라고 그래 아들 옆에 앉아 아들 옆에 앉아 자총냥 울었고 빨리 앉아 아이고이고 이렇게 앉으면 내가 알겠다 자 노래 불러요 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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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해? 니가 꺼야지 니가 아니 같이 볼테니까 레디 아니 신형만 신형만 해 레디 액션 오우 우우 축하해요 아이고 더워서 휴지앉아 어이거이 더워서 휴지앉아 니 생일 축하합니다 니 생일 축하합니다 내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여기도 먹을래? 가을 좀 고추기 이모야 여기도 가봐봐 이모 이모 gestellt 자! 소스 한 잔 줄까? 야 synagogue 야 오늘 저기 수준인데 조금만 줄게 한 방울이야 딱 한 번 먹어봐 야 우리 한 방울이야 딱 한 방울이야 딱 한 번 주세요 이거 한 잔 하세요 아유 내가 먹는데 처음 해 독하지 않아 이 아유 이웃 선생님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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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 오면 옆에서 뭐여서 오시고 스팀에 오면 또 와주고 같이 지내시는데 아유 여러분 거기서 가는거죠 아유 새워 왜 내가 짜증나는 거 못땅해 저걸 못삭이고 아유 너 그때 좀 나더라고 먹지나 드셨다. 아 이거 요리해서? 아름다워. 근데 국물은 왜 이렇게 매팅을 했어요? 예? 너무 잘 먹으면 내가 이제. 완전 매팅을 해놨네. 김치나 김치. 김치 되게 파워. 간장이 없으면 또 국수를. 김치를 넣어서 잡아요. 김치. 김치 해 오셨어? 김치 해 오셨어? 왜?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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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회사부.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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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파워. 김치. 김치 파워. 양심장소스 저장소스 늙고 내가 해라고? 내가 뭘 해? 모두름레인 해먹으라고? 응 나도 해 먹지 내 먹으면 안 먹지 그럼 한잔 하세요 잡채도 해놓은 거 샀어? 1.5.3.5.5.5.5.6.5.6.6.6.5.6.6.6.6.6.7.6.7.7.7.8.8. 이렇게 해주세요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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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이 제가 더 잡았어요. 형 어디 갔어? 도와줘. 누나보고 잉치 좀 더 가져가래. 잉치. 이렇게 짝꿍이? 응. 동갑은? 응. 응. 형 먹어. 형. 응. 전 집 마시고 주라고. 예? 응. 2분간 딱 벌려도 돼요. 내가 얼른 이거 가져가 먹어. 케이크를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디저트로 먹어요. 이거 감가 먹으면 입맛없어요. 이거 고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얼른 오세요. 야, 고추가 먹고서 고기 먹지 말라는 거잖아. 그러니까. 고추가 너무 많아? 고추가 먹고서 고추가 먹으면 고추가 먹으면 고추가 먹어요. 고추가 먹고 싶어 먹으면 고추가 먹고. 그냥 좀 더 먹으면, 고추가 먹고 싶어서 고추가 먹으면 고추가 먹지 않을까요? 이제 어자. 오빠가 없지? 응? 오빠가 먼저. 오빠 안하는데. Morning. 음식이었어. Baby I was so happy. 속이 아파서 아는데, 그리고 전복이가 갈 음식이라서 얘도 가도 얘도 이런 거 다 밀가루라서 이거 조금 잘라다 드려버리지 그거나 갖다 드려 이거 좀 갖다 드려버리지 뭐 이제 덮어가지고 이런 거 다른 거는 갖다 드려야 못 잡어 저기 밀가루 들어간 거 잡았으면 큰일 나잖아 전화받고는 딸내미 온다고 좋아가지고 그렇구나 너무 많으면 더울 수 없다 여기다 덜어놓은 거 같으면 너무 많으면 고기를 먹어야지 자 이거 끓여놨어 달라붙어가지고 안 덜어져 꺼놓은 지가 한참 돼가지고 달라붙어 저 원래 국수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집 질러서 딱 써야 돼 신도가 멘탱이야 그쵸 원래 김치랑 먹어야 돼 아직 내가 붙으니까 정해져야 돼 네? 괜찮아요 원래 김치랑 먹으면 와 근데 양이 어마어마하네 독도만 먹어야 돼 이게 문화살이 안 먹니? 마지막인데 김치 썰고 있어 낮부터 큰이모는 집에 가는 게 걱정인가 보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웃분들까지 함께하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양념 간장만 만들었으면 모든 게 완벽할 뻔했다 내 실력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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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빠잉 빅 가게 bidding 와 비쌈 빅 심심 빅 빅 못 피 비쌈 빅